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먹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줄이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이 편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이 피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4장에서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2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때가 어떠할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자가 보좌에 앉아서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랬는데 왜 준비하느냐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가 오늘이나 어제나 별 차이가 없다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냥 끝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깨어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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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거든요. 뭘 준비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 그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날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날에 있을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때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종말을 준비한다 그냥 그때를 기다린다 그것과 또한 그날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완전히 의미적인 차원에서 다른 뜻입니다. 마지막을 그냥 기다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심판의 자리에서 바른 곳에 좋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양과 염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왼편에 갈라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지는 양과 염소의 구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했다. 그리고 그 예를 드시죠. 여러 상황과 순간에 너희가 나에게 선대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혀 모르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임금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0절입니다. 직접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한 것.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를 사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선대하지 않았다.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때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놓는 것.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가장 큰,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을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원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되는 계명은 이웃사랑인데. 그 두 계명 중에 사실. 판결은 어디서 나느냐. 왼편과 오른편이 갈라지는 것은 어디서 나느냐. 형제 사랑에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들 같은 거 참석하고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또 갈라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관건이 어디 있느냐. 더 잘 못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생을 갈라놓기 위해서는, 좋은 학생이 더 뛰어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가 아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면 안 돼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아는 문제, 그 문제가 제출되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건 당연한 거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 어렵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하실 것,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부지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지중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 부지중에 이루어지는 형제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부지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항상 준비된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서름 한 번째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서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